지금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사실 전방위적인 상당한 어려움 또는 위기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으로 6월 30일 날 남북미 3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한 다음 날 아베가 마치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듯이 바로 그 다음 날 우리에게 무역지지를 가해왔습니다. 그래서 한일관계가 흐트러지면서 한밀 3국 공조가 흐트러진 측면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7월 중순에 가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처음으로 공중연합훈련을 하면서 우리나라 카디즈를 무단 진입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정찰기 하나가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해서 우리가 360발이나 위협사격을 해서 쫓아낸 적이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우방국끼리 침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오히려 볼면 소리를 했고요. 무단 진입이지 어떻게 침입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러시아는 자기네들 항로를 오히려 우리가 방해했다 이렇게 해서 별로 우리에게 아주 투박하게 반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일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좀 불편해졌고 오늘 왕위 외교부장이 오지만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올해 내에 한국을 방문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북한까지 갔는데 한국을 안 온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명쾌하게 이거를 마침표를 일단 찍지 못하면 오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6월달 정도에 오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못 오고 있죠. 러시아하고도 신북방령체 가지만 큰 진전이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 정부의 이렇게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라에게 어떻게 군사 1급 기밀 정보를 줍니까? 그래서 당연히 아베가 이미 폐기한 쥐소미아를 우리 연장하지 않겠다. 저는 아베가 쥐소미아를 폐기했지 우리 정부가 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주권 국가가 자기 나라를 믿지 못하겠다는 나라한테 1급 기밀을 줍니까? 그래서 이게 쥐소미아 연장을 안 하기로 했더니 한일협정인데 미국이 난데없이 와서 우리에게 사실 내정간섭적인 행위를 한 거죠. 구한말로 치면 구한말 상황 비슷한 거죠. 강대국이라고 한일협정인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걸 한미동맹이 어긋난다는 식으로 하는 건 이거는 정말 도리가 아닌 그런 행동입니다. 거기다 방위비를 5배나 갑자기 올려달라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미국의 봉도 아니고 주한미군이 우리의 용병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맘대로 하면서 방위비 분당기면 5배로 올려달라.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가지고 상당히 그러면 우리의 우방은 어디 있나 전방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화에서 한미국화가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사드와 쥐소미아로 반중동맹으로 지금 전환시키고 있다. 저는 한미동맹이 지금 반중동맹으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투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전작권 전환을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는 데 대해서 미국은 또 유엔사를 강화해서 실질적인 전작권은 자기들이 계속 가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미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건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어렵다기보다는 주변 국가들 특히 우리 우방이라고 하는 일본, 아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마치 상업적으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정말 유일 초당대국인데 미국의 세계질서 주도 방식이 과거와 달라졌다. 인류 역사상 볼 때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 왔습니다. 로마나 무슨 영국이나 다 자유무역주의 이런 걸 하는데 이 초강대국이 오히려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채택해서 자기네 이득만 챙기겠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한미동맹까지 이걸 적용시키고 그리고 21세기는 국제사회가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가야 되는데 미국이 아직도 초강대국의 위세가 제일 분명한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우위를 중점으로 중국을 압박해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많이 지금 외교정책 다 망가졌다 그러는데 그 근원은 트럼프하고 아베가 제공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단하게 주제를 말씀드리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중국이 부상한 것은 미국이 애초에 도와줬던 거죠. WTO를 중국이 가입하게 하는데 미국이 도움을 줘서 그 무역이 엄청나게 진흥되고 그런 와중에서 트럼프가 등장을 했는데 트럼프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인데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그런 생경한 외교정책을 초강대국으로서 내세우면서 자기의 신리를 추구하면서 중국을 선보겠다. 그런데 또 시진핑은 시진핑 나름대로 자기의 속셈이 있는 거죠. 다른 본래 중국 지도자들은 5년씩 두 번 하는 게 상례가 돼 있었는데 시진핑은 자기는 10년까지 안 되겠다. 15년은 최소한 해야 되겠다. 이런 차제에 이 비유하면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박정희 대통령이 시올류신했을 때 벌어졌던 상황과 비슷하게 시진핑 주석도 미국한테 정면으로 도전을 해서 미국하고의 갈등을 그렇게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미중 간의 갈등이 중국의 국가 위기 국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그거를 어떤 발판 삼아서 3기 집권으로 가려고 하는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태도가 여러분 중에는 아마 중국이 곧 고개를 숙일 것이다. 이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안 숙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3기 집권을 하고 자기가 15년 할 때까지는 미국한테 꼿꼿이 세우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중 간의 지금 갈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무역에서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지만 외교 안보 부분에서도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을 착실히 유지해 가면서 그리고 중국과도 우호관계를 가져가는 최대한 대로 가져갈 때까지는 가져가는 정책을 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사드 배치하고 그럴 때 중국을 비난하기만 했지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벌써 2016년에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서 글로벌 전략적 안정화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이 사드에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추임 직전에 황교안 체제에서 사드를 배치 작업을 시작하니까 그 당시 중국이 중국이 그 당시 하는 얘기들 많이 들었고 많이 붕괴하셨을 겁니다. 6.25 때의 교훈을 잊었느냐. 만약에 사드 진짜로 배치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면 사드 있는 곳부터 먼저 제거해버리겠다. 중국에서 그런 황교시보에서 나온 거 다 보셨죠. 지금 그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아직도 그 분위기가 남아있다는 거죠. 러시아에 대해서는 거의 소식 못 들었을 텐데 러시아도 사드기지 저거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국하고는 전략적인 협력은 거의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걸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드로 인해서 그렇게 됐고요. 쥐소미아는 그걸 뒷받침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쥐소미아가 아베가 우리에게 적절한 기회를 줘서 쥐소미아가 종료되고 다시 또 일본과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다시 체결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역시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우리 정부가 실용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로서는 쥐소미아가 일단 한번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야 지금 방위비분담금 5배 요구라는 턱 없는 요구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주한미군의 가치가 마치 한국을 다 죽어가는 한국을 미군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트럼프에게 주한미군 유지하는 게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에 주한미군을 철수했을 때는 그 비용이 만약에 그 사람들을 제대시키지 않는다면 군사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만약 철수시킨다면 그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다. 트럼프는 돈 계산하는 사람인데 돈이 더 많이 드는데 철수할 리가 없죠. 지금 이거 완전히 우리에게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까지 1번 부분 말씀. 이제 핵 문제 말씀드리면요. 핵 문제는 사실 2017년에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자극했던 측면이 있죠. 북한은 미국이 협상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 기간 중에 최대한 대로 실질적인 핵 능력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미사일 계속적으로 발사하고 2년 전 9월 달에 수소폭탄급 핵실험까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북한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완전히 표현이 완전히 파괴하겠다. 북한을. 그러니까 김정은이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지금도 뇌리의 기억에 박혔는데 한 페이지 때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말 미국이 정말 건방지게 나오는데 그런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정말로 저 늑다리 트럼프를 늑다리라 그러면서 진짜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내 명예와 공화국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한 페이지짜리인데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결국은 11월 29일 날 장거리 미사일 모의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협력하자. 서로 공정공영하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IOC 위원장도 올림픽에 온다면 우리가 예선도 안 거쳤지만 우리가 출전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스키도 우리가 제공하겠다. 이래서 올림픽에 나오고 이래서 우리 정부의 정말 적극적인 노력에 김정은이 호응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하고 우리 정부의 또 적극적인 주선으로 백악관의 정의용 실장을 비롯해서 방문해가지고 북미정상회담까지 마련을 해줬죠. 그래서 싱가포르 합의에서 어떤 합의가 나온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북미 간의 상호 신뢰가 조성되면 북핵 문제는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서문에서 선언한 다음에 1항 2항에 북한의 요구인 종전선언을 넘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 그리고 3항에 가서야 미국의 요구인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노력한다. 4항의 유해 송환. 그런데 4항은 지켰고요. 1, 2, 3항 중에서 1항 2항을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가 굉장히 잘 됐다고 그러고 미국에 돌아가서는 하나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1항 2항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나가지 않으면서 3항만 왜 안 하냐고 자꾸 다그치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간에 다시 정치가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없이 또 평양에 가셔가지고 종전선언을 안 해주니까 남북 간의 종전선언에 준하는 군사합의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의 돌파구로서 영변에게 완전 폐기라고 하는 걸 김정은을 설득해서 얻어낸 다음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2월 달에 하노이 정상에 나면서 김정은은 거기서 낮은 수준의 합의가 영변과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몇 개를 바꾸는 그런 합의가 나올 거라고 안심하고 갔는데 트럼프가 국내 정치상으로 자기 개인 변호사가 자기를 사기꾼이다. 또 무슨 인종차별주의다 하니까 이거는 정말 최악의 욕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건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를 물먹이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데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사실은 지금 서명하고 싶지만 지금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서명하고 가면 미국에서 잔뜩 나를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에 처하니까 일단은 추가 합의를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아직 신뢰하니까 추가 합의를 해서 다음에 서명하자. 이러고 헤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결실 없이 헤어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어떤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초에 3.1절 기념사하고 NSC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 미국은 종전선언도 해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도 설치해주려는다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최저수준의 합의가 비핵화와 사항조치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 따라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김정은은 사실 북한에서 수령으로서의 무오류성이 완전히 치명타를 받아서 굉장히 그냥 분개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좋은 의미로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김정은이 실망을 했고 F-35를 계속 들여오고 그 다음에 한면합 훈련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군 장성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그런데 우리 해군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겠다. 또 뭐 경항공공모함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김정은은 나름대로 한국이 남북군사합의서 작년 9.19 합의를 완전히 어기면서 북한만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냐. 트럼프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욕하는 대신에 우리 정부를 계속 욕하는데 이건 사실 제가 볼 땐 김정은이 참 되바라지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완전히 도리를 넘어선 거다. 완전히 불량국가로서 인권을 탄압하고 핵 개발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는 이런 세계 150위권 대의 제3세기 국가를 초강대국의 지도자하고 만남을 주선해 주고 그야말로 서로 평화롭게 잘 공정공용하자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정부를 욕하는 건 지금 뭔가 지금 이성을 좀 잃어가는 게 아닌가. 물론 의도는 따로 있죠. 김정은이 나름대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이유가 있지만 이건 너무나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전망하고 해결책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가만히 지켜보면 북미 간에 이게 희한하게 국력이 경제력으로 볼 때 미국이 북한의 500배 이상 경제력이 센 나라인데요. 핵무기도 숫자로 보면 200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핵무기도. 그다음에 각종 투발 수단에 이런 나라하고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데 북한이 지금 갑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안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명확하게 미국은 협상을 계속하자라 그러는데 북한은 너네들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아예 협상하지도 않겠다. 이런 태세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희한한 상황이죠. 500배 힘이 센 나라가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한테 밀리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겨우 한마디 한 게 내가 정말 김정은 아직도 신뢰하지만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얘기했지만 저는 이건 협박했다고 보지 않고요. 미국의 국내 여론을 이식해서 내가 계속 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김정은에게 이 판 완전히 깨지 말고 좀 해보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북핵 문제가 진전되는 걸 봐온 경험에 의하면 지금 아직 위기 수준이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위기가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조금 더 위기가 강화돼서 핵실험하는 동향을 보인다든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인다든지 하고 트럼프가 화연과 분노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트럼프는 자기의 정략적인 계산으로 협상에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쯤에 북미 실무회담이 되고요. 한 번쯤 실무회담을 더하든지 해서 내년 2월 3일 날 아이오와 코카스가 시작돼서 대선이 신호탄이 터지는데 제가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많은 건 1월 말 정도의 북미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면 그렇게 북미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한 10% 이상 뒤지고 있기 때문에 뒤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뭔가 한 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트럼프로서는 중국하고의 합의도 이게 시진핑이 버티는 이상 국민들에게 아주 만족시키는 합의를 할 수가 없고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터키와의 마찰, IS의 부응 움직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외교적으로 성과 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뭔가 단판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낙관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기대하는 빅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협상수단으로서 유일하게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을 내려놓으려면 미국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싱가포르 합의에서 나온 양국 간의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북핵 문제에게 지름길이다. 이거를 미국은 완전히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 북한을 안 믿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믿는 것보다 더 안 믿고 있습니다. 왜 안 믿고 있느냐. 핵 문제에 있어서 보면 이란과의 핵 합의를 오바마가 했다고 내가 한 합의가 아니니까 안 지키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하고 합의했는데 내년에 트럼프가 안 돼서 민주당 후보가 되면 당연히 안 지킬 테고 또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트럼프가 워낙 말을 바꾸길 잘하니까 트럼프를 믿고 한 번에 빅딜하는 건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따라서 내년 1월 말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되더라도 낮은 수준의 합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대체로 그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보는데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남북 간에 북한한테 설득해야 될 건 그겁니다. 북한이 너무 갑행세를 해가지고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쏘거나 그 다음에 핵실험을 하면 판이 완전히 깨진다. 판을 깨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데 미국한테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강력하게 설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요구를 하면 안 된다. 결국은 스몰 딜이 될 텐데 이번에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그 다음에 핵무기 자체는 빼고 합의를 해야 된다. 또 사찰 문제를 처음부터 요구하면 깨진다. 따라서 사찰 문제 같은 거는 점차점차 신뢰가 강화되면서 사찰을 해나가야지 처음부터 반드시 사찰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이러면 깨지니까 그 기대 수준은 조금 낮춰서 일단 합의를 하고 재선된 다음에 2단계 합의로 나가자. 이런 식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